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 유럽이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소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동맹국인 미국이 먼저 유럽의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산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의 부총리이자 에너지 장관인 노박은 정작 가격 상한제가 필요한 것은 국내 가격보다 4배나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팔고 있는 미국의 LNG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 유럽이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소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국가에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LNG 수출업체가 유럽 대신 아시아의 화물을 판매할 것을 우려해서 아직 가격 상한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열 더치 쉘은 지진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네덜란드 의회를 향해 자국 사업에서 더 빨리 손을 뗐어야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쉘은 현재 엑소 모빌과 합작한 자회사 NAM을 통해 서유럽의 가장 큰 천연가스 유전인 네덜란드 흐로닝원에서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시취에 따른 지진 위험으로 몇 년간 생산량이 급격히 제한되다 보니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CEO는 만약 자국인 네덜란드 사업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철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총리는 원래 연간 4.5bcm이었던 생산량 제한을 10월 1일부터 38% 정도 줄어든 2.8bcm으로 낮췄는데 이는 네덜란드 연간 국내 소비량의 약 7%입니다. 2014년에 42.5bcm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7년 동안 무려 93%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 소송도 같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생산자는 VET입니다. 자체 생산량이 있고 LNG 수출 터미널이 잘 갖춰진 영국도 이번 겨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라는 압박으로 미국의 LNG 업체인 쉐니어 에너지와 비상장 회사 벤처 글로벌과 협상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LNG 수출의 여유 용량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영국의 자체 생산과 수입을 통해서 공급된 모든 천연가스 중에 LNG 수입이 차지한 비중은 17% 정도였습니다. LNG 선박 운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르면 대서양에서 LNG 선박을 용선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39만 7천불로 급증하여 작년 태평양에서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EA는 올해 8개월 동안 유럽의 LNG 수요가 전년 동기보다 65%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겨울을 대비해서 더 많은 가스를 비축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러한 높은 요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선박이 없는 경우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선박을 전혀 예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재적으로 관련된 주식 티거로는 GLOP, GLNG, DLNG, FLNG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 운임 계약이 아니라 고정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런 선박 회사들도 큰 이득을 얻기는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은 러시아나 미국 대신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작동을 목표로 BP와 KOS 등이 개발 중인 세네갈과 모리타니 해안의 새로운 플루팅 LNG 사업은 아직 80%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급 기대로 독일과 폴란드의 지도자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방대한 편이고 알제리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에는 이미 유럽과 연결된 송유관이 있지만 그동안 인프라 부족과 정치나 보안 문제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했지만 그동안 유럽은 총 LNG 수입량의 14% 정도만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정치부패와 높은 비용 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인데 야당은 부패한 국영기업을 사기업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극심한 절도 행위로 처리 시설이 68% 정도만 가동 중이며 운영과 수익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할 정도로 치안이 엉망입니다. 나이지리아 군은 9년 동안 몰래 빨대 꽂고 있던 불법 송유관 시설을 최근에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이지리아는 방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매장량의 1% 미만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나이지리아에서 모로코로 이어지는 250억 달러 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년에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최종 수출되기 전에 모로코로 가는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11개국의 가스를 공급할 송유관에 대한 자금 조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최대 2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과거엔 아이지리아는 니제르와 알제리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송유관 계획을 시행했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2009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설사 사하라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더라도 무장 세력으로부터 빈번한 공격을 받는 등 보안 문제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모잔비크 역시 프랑스 토털 이탈리아 애니 그리고 캐나다 AOI 등이 대규모 가스 매장량을 발견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위협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 지도자들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입니다. 알제리는 지난 2년 동안 유럽 가스 수입의 약 10%를 담당할 정도로 세 번째로 큰 가스 공급처입니다. 이탈리아 회사 애니는 유럽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최근 알제리에 있는 두 개의 가스전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은 이스라엘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중해에 있는 이집트의 LNG 터미널로 운반하여 유럽으로 수송하는 세 프로젝트에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나이지리아와 함께 오펙의 아프리카 회원국 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은 앙골라도 이탈리아와 가스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원래도 2025년 봄까지 러시아 가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겨울 유럽에서 공급 타각화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러시아에 의존하던 독일은 정부가 가정과 산업의 대부분의 가스 소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까지 거의 100빌리언 유로를 지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신흥국들이 많고 아직 전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지역도 많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출량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집트 역시 천연가스 생산량의 60% 이상이 국내 발전소 운영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궁한 이집트는 쇼핑몰의 에어컨과 거리의 조명을 규제하는 등 국내 사용량을 절약해서도 최대한 수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스타파 이집트 총리는 인터뷰에서 국내 가스 사용량의 15%를 수출용으로 전환하여 한 달에 4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웨어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자산이 있는 회사 중에 유럽의 메이저나 중국 회사들을 제외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북미 회사는 KOS, APA, EGY 그리고 캐나다 회사 AUI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KOS는 예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 걸프만의 해양시추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에서도 생산 중인데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BP와 세네갈과 모리탄이 경계 수역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 플로팅 LNG 사업입니다. APA는 이집트의 가장 큰 생산자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미국 퍼미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이집트 유전 가동률이 15%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원래 계획보다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 4분기에는 어느 정도 만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APA의 복병은 남미 수리남으로 역대급 매장량을 발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동업자인 프랑스 토털과 함께 지진 데이터의 이상 현상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유식 생산의 최종 투자 결정도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현재 내년 중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요 수요지인 유럽과 아시아가 거리상으로 먼 상황에서 높은 천연가스 비율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유전 샘플과 지진 데이터 사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우려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유가와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와이는 가봉에서 중국 시노팩 등과 합작하는 해양 유전이 있고 적도 기니에 있는 해양 유전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내륙에서 생산 중인 TGA와 합병하면서 아프리카 자산이 늘어났고 TGA는 캐나다 캘둠 유전에도 자산이 있습니다. 이지와이 자체는 재무 건전성도 훌륭하고 굉장히 저평가인 회사입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TGA를 더 높게 평가했는데 아프리카에긴 하지만 같은 나라에서 생산하던 업체가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합병 시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이지와이는 해양시추 업체이고 TGA는 이집트와 캐나다 내륙 생산이라 기술적인 시너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TGA에 원래 투자하던 분들은 TGA의 높은 배당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지와이나 TGA가 각각 좋은 회사였다는 점에서 원래부터 두 회사의 주주였다면 이지와이 투자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쉽다는 여론을 반영했는지 며칠 전 기다리던 합병 허가가 나오자마자 자사주 매입 계획과 내년의 배당을 현재보다 2배 정도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OI는 나이지리아가 메인이고 아프리카 오일이라는 이름처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생산 중인데 저번 영상을 비롯해서 몇 번 소개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OI를 상당량 들고 있는데 나머지 세 회사도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APA는 수리남이 복병이긴 한데 시총 10달러비 이상 회사 중에 OVVMRO와 함께 좋게 봅니다. KOS는 뭔가 느낌상 2021년 여름처럼 프로젝트 비용 상승이나 지연 뉴스가 뜰 것 같아서 주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코스코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인 FPSO가 완공된 지 일주일 만에 태풍 무이파에 의해서 손상되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드로 다시 접안시켜서 수리 중인데 인양 비용과 잠재적인 손상은 프로젝트에 보험사가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스케줄에 영향을 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의 FPSO에 대한 설계 조달 및 설치는 해양 유전 기술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가 맡았습니다. FTI는 해양 시추가 전체 비즈니스의 82%를 차지하는 중인데 다른 해양 시추 관련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마지막으로 유가가 100달러였던 2014년 이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새로운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가 상승 중이라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양 서비스 회사들은 나중에도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시추 회사들의 가장 큰 위험은 정치적인 리스크일 것 같고 반대로 이번 유럽 에너지 사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역이 될 것 같아서 큰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2밀리언 배럴 감산을 했지만 실질적인 감산은 하루 1밀리언 배럴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감산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우디 역시 부담스러운 나머지 감산은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은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SPR 방출을 연장했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서 계속 괴롭힐 법입니다. 다행히 10월에는 FOMC가 없지만 11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상당히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번처럼 주가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정유소 정비 기간이라 재고가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2월에 SPR 방출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EU가 러시아루부터 해상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중간 선거 후 바이든도 잠잠해진다면 가격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디젤 재고가 부족한 걸 보면 유럽이나 아시아의 심각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가스에서 오일로 전환되는 물량도 기대가 됩니다. 회사들의 재무상태나 해증 상황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은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로 높은 에너지 가격을 제일로 꼽는데 다시 말하면 전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타이트한 공급 문제를 생각해보면 경기 침체가 오든 오지 않던 수요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멜비우스의 띠처럼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거짓말을 atten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